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해물찜 먹방! 레츠고! 오늘은 진정한 해물찜을 준비했습니다. 아귀, 새우, 오징어, 낙지, 꽃게, 알, 고니, 바지락 이렇게 8종이 들어갔고요.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 있는 해물찜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콩나물부터 와.. 소스 고기 술 알 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골고루 꽃게 상쾌한 동료 근데 이게 원래 한적인데 저런 먹자 저런 먹자 두번질로 먹자 물에 업로드 쭈쭈쭈쭈 바삭바삭 다가삭바삭 치킨 바삭바삭 이거 끝까지 못먹는다 한번 먹으면 쫄깃쫄깃 음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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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초콜릿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음 Übij 우왕 오우 응 밥 비비기 밥 비비기 나와라 오 됐어 너무 맛있다 아, 매워. 아, 매워.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그 아귀찜의 맛을 느끼니까 진짜 정신없이 그냥 막 먹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